고양이의 시각 미니놈이 고양이의 시각 고양이의 시각 고양이의 시각 고양이의 시각 아리 이거 뭐야? 이거 뭐게? 아리야 적극 무릎 뜯어 ㅋㅋㅋㅋ 이얼 전 여길래 또 염탐 뭐지? 뭐지? 아흐흐흫 용도로 하라 꺼내려고 그래? 아흐흐흐 아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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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왔던 아이가 그러면 낯서로 하라 한 둘이 곱파 자아 뭐야 새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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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좋아? 일단은 원래 집으로 가 자 하우스 옳지 옳지 엎드려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하는거야? 뭐야 이거 뭐야 그 자세는 아흐흐흐흐흐흫 일단 얘는 벌써 잘 기다리고 있어 그지? 나갔다가 들어온게 나가 자동으로 자동소화 정자동이야? 아니 이렇게 들어갔잖아 여기서 주지 말고 안에다가 안에다가 주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생기고 그리고 자동으로 엎드리면은 그때 또 아예 미칼 안에 침착하고 어떻게 할까? 자잘했어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캔넬을 싫어해 그러면은 이거를 반식을 일부러 뿌려놓고 아니 받아야 돼 아니 얘는 너무 좋아해 캔넬을 저기요 손님 나가주세요 아직 아리 차례 아니에요 나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줘야 되는데 시원 올리는 거 시원 올리는 거 만약 없다 치고 잠깐만 잠깐만 너무 빨라 부메랑이야 자 이제 보냈어 이제 여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넣고 간식을 안에다 넣는 거야 반대로 끈적하고 싶겠지 저 인마 왜 저기 있어 내 간식 아니 아리 이라면 열어 줄게 너 신나? 아 스피드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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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위드야, 여러분. 어... 민다, 민다. 이게 다 나오니까 밀어. 이거 볼까? 냄새. 아, 잠깐만. 기다려. 이따. 저거. 다. 저거. ascend Taking.